도도세 왜아유 도도세 컴히엘 도도세 도도세 컴온 왜아유 컴온 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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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끗에 그곳에 도둑은 거기다 누가 타고 갔다구요? 도둑도둑 지금 누가 타고 있냐 도둑 누가 타고 있나요 여러분 자 도둑 누가 타고 갔을까요 자 여러분 저 뒤에 티티양 저 아닙니다 자 도둑 누가 타고 갔을까요 이게 일반 공격 파이어 c 버튼 없구요 일반 달리기 쉬프트 달리기 아 나 카르노 진짜 카르노 얘 또 방송 방해 하네 쉬프트 달리기 이게 얘가 일반 달리기 일반 쉬프트 도둑 렉스 아 라이큐 얘를 렉스 옆에 세워볼까요 자 얘와 공룡 이게 뭐야 이거 테로군 옆에 쓰면은 또 하나 잡겠죠 애호론에는 되게 좋고 꼬꼬마 친구구 뭐 거의 삐까 약간 적어요 렉스 어디 갔니 렉스 기가 기가 어디갔니? 기가 야 기가보다 커 얘가 기가보다 약간 크죠 지금 각도를 어떻게 바꿔봐도 기가보다 약간 커요 자 우리 폭탄 연습하러 왔다가 이상한 것만 하고 있네요 기가랑 싸와봐요 기가랑 싸와봐요 기가 어디갔니? 기가 기가 나 왜 이렇게 막고 있니? 우리 편은 우리 편 공격할 수가 없네 우리 편 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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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꽃이 빈약한데요 아우 아파 조드락스 스태셔 이렇게 이빨에 뗐는 게 자 이번 거는 뭐 지워야 될 거 같네요 유튜브 영상